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로 추락했다 이런 아마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를 행한 기간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그 악명 높은 리얼미터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단히 친녀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했던 그런 여론조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간인지 아니면 여론조사 기간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리얼미터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고개를 설레슬레 흔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감으로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드러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특히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지지했던 분들 가운데 실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특히 리얼미터의 윤석열 지지율이 40%대로 집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근래에는 자주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 건을 기하로 해가지고 공병호 TV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설문조사 결과가 리얼미터하고는 크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가 83%, 잘못하고 있다가 13%, 잘 모르겠다가 5%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십 차례 정도의 다양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설문조사 가운데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하고 너무나 다른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인 83% 정도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13%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람은 본래 이제 희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희망을.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믿고 대부분 삶을 꾸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한 3만 명 가운데서 83% 정도가 진짜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지는 그 두 가지를 맹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 실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답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다. 기대스킨 낙관론을 반영한 것이 바로 잘하고 있다가 83% 정도가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번 설문조사는 전혀 뜻밖이었다. 뭐 한 50% 정도가 나오겠냐.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50%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 또 잘할 것이다. 그런 낙관론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83%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한 400여 분 정도가 답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531명이 이제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압도적인 다수가 여러분 뭐라고 답하는 거 아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유를 제시한 것보다도 잘못하고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이유를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들이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죠. 그걸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대부분 선거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닫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겁니다. 작은 돌림은 그냥 한 부분을 가득 위에 있는 의견을 이렇게 그냥 떼봤습니다. 아쉬운 것은 선거 부정에 대한 정부 태도 표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수사가 윤석열 정부 평가의 시금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취임 당시에 35분이나 자유 표현을 쓴 입장에서 국민들이 선거 부정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을 시원하게 법적으로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의무라고 봅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13% 잘못하고 있다고 답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글도님하고 의견이 같을 겁니다. 파랑새 파랑새님은 부정선거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시원시원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묵묵치님은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범이거나 중대한 직무유기기 때문입니다. 최시우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지금 방향은 부정선거를 덮겠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클리어하게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견에 63명 정도가 찬성을 했고 우회의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범이거나 중대한 직무유기기 때문입니다. 194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글도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254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실제로 놀랍습니다. 민수님은 어떤 정치이든 부정선거를 부정하면 그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댓글에 남겨진 의견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중의 민심의 그런 풍향계를 끄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최시우님 말씀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 방향은 부정선거를 덮겠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클리어하게 보이는데 말입니다. 시민들이 다 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수님은 어떤 정치이든 부정선거를 부정하면 그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부정선거를 안 밝히면 다음에 또 할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겠죠. 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얀 이처럼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겁니다. sbl님은 뇌란제 부정선거는 현재 진행인 수사가 지고는 택도 없고 테러 역풍 맞은 계엄령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영하님은 도리도리 대통령 옷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도 답을 하겠는데 녹색 장원님은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아직 힘이 없다고 국민이 그를 실드 쳐줘야 하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네요.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진님은 정여진님은 다른 일을 잘해도 제일 중요한 국가의 깃털이 되는 국민의 참정권인 기본적인 공직자 선거가 부정으로 여섯 번씩이나 자행된 것을 눈감아주는 것은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실격입니다. 홍수가 나면 검수에 무너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입니다. 122명이 찬성한 겁니다. 수만 가지 일을 잘하더라도 그 문제를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가 이끄는 정권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대한민국이 당명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8알이라든지 9알 정도가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한물연대나 이런 것도 가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외면하거나 또 그것을 그냥 퉁치기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신뢰도도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지층의 위반은 불가피할 것이고 지지층이 위반이 된 상태에서 반대척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누가 그것을 옹호하고 반대해 주겠습니까. 닐리아의 녹색 장호님처럼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아직 힘이 없다고 국민이 그를 실도 쳐줘야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이유들이 참 여러 개 이렇게 참 말씀이 그냥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많겠습니까. 저희들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무슨 또 때로는 대통령이 무슨 책을 크게 잡혔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 또 경선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또 선관위 척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그런 루머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든 간에 다른 일을 아주 잘해도 제일 중요한 국가의 깃털이 되는 국민의 참정권인 기본적인 공직자 선거가 부정으로 여섯 번씩이나 자행된 것을 눈을 감는 것은 보수 대통령으로 실격입니다. 뭐 그냥 보수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냥 대통령으로 실격인 거죠. 홍수가 나면은 금세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적들에게 녹록하게 보이면 당하죠.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고 적을 관대하게 대한다고 해가지고 적 또한 그를 관대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서 많은 실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오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뭐죠. 궁지에 몰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만하게 보이거나 우습게 보이거나 허당처럼 보이게 되면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사를 관통하는 그런 지혜지 않습니까. 허당처럼 보이면 그냥 당하는 거죠. 우습게 보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진검 성불을 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저서들 가운데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심성과 습성과 본성을 정확하게 뭡니까. 관역한 그것이 바로 마키아베르의 군주론이죠. 마키아베르 군주론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도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고 바로 여기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군주라면 사랑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동시에 둘 다 느끼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마키아베르의 이런 주장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군주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본인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행보 전체가 여러분들 전체를 제가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하나 행동들을 퍼절처럼 맞추게 되면 아 저분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많은 대중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부산물로서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 제체를 구하고 지도자가 존경 자체를 구하고 지도자가 인기 자체를 구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기 자체를 구하는 데서 탈소통이라든지 탈권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군주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위 군주론의 그런 메시지도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피해를 주려거든 확실히 주어야 된다. 적을 대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사람을 다룰 때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적을 다룰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정하게 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뭉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소한 피해대는 쉽게 보부로 가르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어야 된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벌을 주어야 된다면 복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예 확실히 주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군주론에서 하는 것이죠. 이제 벌을 주어야 될 그런 상대방을 범죄행위를 범한 그런 대상이나 단체나 집단을 제대로 그렇게 벌을 주지 못하면 그다음에 이제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우려워하기 때문에 한 분이 윤석열은 잘하고 있는데 국힘당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더 문제가 아닌가요? 국힘당의 대통령이 되면 전체를 다 당정을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당정청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